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이정근 노트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친노 친문 친명계에 돈줄이 적힌 이른바 이정근 노트의 존재에 대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 추가 호속 보도가 나온 겁니다.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30장 그러니까 3천억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띠지에 묶여있는 수상한 관봉권 5억원이 지금 등장해서 그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숙이가 관봉권으로 옷을 사입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특활비까지 연결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박우식 씨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외에도 여러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스폰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노트에는 박 씨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계 중진 A 의원, 친명계 재선 B 의원, 범친문계 재선 C 의원 등 여러 사람들에게 5천만 원 등 자금을 넣어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CD 30장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런 것도 못 받고 뭐 했냐라는 식으로 D 의원과 E를 통해 바꿨다며 카톡으로 보여줌이라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이정근 노트에 나오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박 씨로부터 2020년 2월 그리고 12월까지 발전소 납품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발전사업 편의제공, 인사알선, 사업 편의제공, 각종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사한 혐의로 지난 3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서 노웅래의 장롱에서 무려 3억이 넘는 현금 따발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 따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박 씨 역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 따발 그러니까 관봉권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박 씨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을 거론하면서 애프로부터 이 의원에게 주라며 한국은행 관봉권 5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지금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돈이야 그게 무슨 돈이냐 하면 조폐공사에서 바로 빼내온 돈이야 조폐공사 돈이면 이게 한국은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막 바로 나온 돈이야 정상적인 돈이 아닌거지라면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 2019년 10월에 내가 처음 실물을 본거지 정말 내가 봐도 이상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은행 띠지는 조폐공사에서 만든 신권이 액수나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5만원권의 경우 5천만원을 한 다발로 묶고 이 돈다발 10개 그러니까 5억을 비닐로 포장한다면서 기업도 아닌 개인에게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현금을 시중은행에서 인출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이어서 에프가 나한테 한국은행 관봉권 5억을 갖고 올 때 녹음을 다 했지 또 그거 5억 돈다발을 사진으로 그대로 찍어놨다. 에프가 이런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면서 검찰에다 진술했다. 땡땡은행 거기 가면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씨는 5억원 수수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이미 검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한편 박씨는 이 시사전월 기사가 나간 후에 이정근 노트는 80%가 허위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는데 정말 희대의 대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쩐지 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좌파들이 돈이 넘쳐나는 것 같던데 검찰의 철저한 사로 모든 진상이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도대체 이 3천억 CD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5만원권 이 5억묵치 관봉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에프는 누구인지 특히 김정숙 역시 이른바 관봉권으로 쇼핑을 즐겨왔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출처 불명의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돈을 그냥 마음대로 꺼내 갖고 쓴 것인지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까지 연루된 특활비의 일종인지 아니면 이 범죄 수익이나 뇌모를 돈세탁을 하고 나서 쓴 것인지 수상한 관봉권의 정체가 반드시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을 보도한 JTBC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정근의 음성이 있는 녹음 파일을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정근 측은 JTBC가 보도한 녹취 파일이 검찰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명불상 즉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사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로설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JTBC 측은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녹취 파일을 보도했고 이에 따라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이가 JTBC가 보도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즉 의혹 보도는 사실이라는 취지입니다. 검찰 역시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에서 유출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되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을 비롯한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수수자들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미 특정이 된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돈봉투고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 과정 없이 송영길의 자진탈당으로 갈등 봉합에 나선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의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히려 제가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당무감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돈봉투 의혹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이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되물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이재명이가 김연아 전 의원 사건을 끌어들여서 사건을 물타기하고 있는 만큼 자체 진상조사라는 선제 조치를 통해 돈봉투 의혹 사실 규명에 손을 놓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돈봉투 연루 의원들의 탈당 등 선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재명이는 자체 조사의 한계를 고론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해서든 돈봉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 만큼 모든 진상은 곧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